안녕하세요. 매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티룬 서정진 회장이 합병 관련해서 빚을 내서라도 합병을 간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제어조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600 상당의 셀티룬 헬스케어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까지 이야기를 했죠. 주주가치 극대화 소식이 나오는데 주가는 좀 아쉬운 흐름들을 오늘도 보였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룸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장전에 나왔던 렘시마 SC의 FDA 허가라든지 오늘 주총이 오전 10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시장 대비해서는 보여줄까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많았는데요. 아침에 14만 7천 8백원의 개법 윗고리가 나오면서 다시 장중에 14만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이제 10시 이후에 벌어졌던 임시주총 관련해서 합병이 결의가 되었다는 소식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14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크게 또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후발 조치들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장중에 14만 5천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 15만원대는 못 넘어가고 오히려 1.13% 윗고리 연봉이 나오면서 14만원 부근 정도 그리고 시간에는 한 200원 정도 올라서 14만 800원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거래량은 좀 나름 나왔는데 10월달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었습니다만 21위평과 5위평선도 살짝 좀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볼링젠벤트 상단의 저항을 막는 나름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이제 못하면서 거래량이 좀 나오는 어떤 흐름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자 기사라든지 이런 어떤 임시주총의 어떤 기대감 대비해서는 굉장히 또 아쉬운 어떤 흐름의 캔들을 단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8월달에 사실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9월달에 임시주총까지는 좋은 결과를 뭐 볼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주식매천국권 가격으로는 한 번도 이제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10월달 초에는 13만원대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글로벌 예약을 그런 자문사들이 이제 합병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합병 관련되는 논의하는 임시주총에서 또 다시 또 이제 음봉을 맞으면서 좀처럼 이제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수급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여기서 특히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재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장기로 반영되는데 장기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급이라든지 유수라든지 시장이 약간 매크로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은 어떤 흐름들 나오면서 결국 2년 가까이 지금 저점에서 쉽게 이렇게 탈출을 못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도 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수급이 굉장히 얕다는 것들이 좀처럼 거래량이 뭐 안 터지니까 그래서 조금만 뭐 공매도라든지 기존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뭐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좀처럼 뭐 못 올라가는 어떤 그 구조를 좀 못 벗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아 프로그램이 10만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외국계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앞서서 오전에 국민연금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또 아쉬운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주가가 못 올라가서 이제 뭐 기권 이런 것도 있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팔았어요 사실은 국민연금의 어떤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어디가 이제 선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팔아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샀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올해 8월달 정도 되면 이제 그 임시 이제 주주 간담회가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8월달부터 따져봐도 7만 3천주 매도를 했어요 그럼 6월달에 이제 옵테마 RX 관련되는 부분에 좀 이제 주가가 또 나름 그때 이제 급락을 했던 이때도 해보면요 국민연금이 20만주 팔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국민연금은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4 5개월 동안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합병 관련되는 이슈 이유로 계속 일단 대부분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또 기권을 하면서 주심의 청구권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15만원대의 어떤 주심의 청구권 기준 가격하고 갭이 벌어진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던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내일부터 해가지고요 또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 이번에도 굉장히 또 뭐 빠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심의 청구권을 하는게 이제 그 다음달 13일인가요 거기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하기에는 어떤 어른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기사 관련된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굉장히 이제 장전에 램시마이스시의 어떤 호재와 더불어서 합병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장대 양봉에 대한 어떤 기대를 사실 많이 했는데 주가는 생각대로 또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국민연금의 어떤 불확실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되는 부분 그동안에 소각 관련되는 부분은 끊임없이 이야기가 됐는데 안 났다가 이번에 소각 관련되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부양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굉장히 워딩이 강했죠 무조건 합병을 관철하겠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그럼 그 빚이 뭐 개인적인 빚이 아니고요 결국 이제 CP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실탄 마련 관련되는 부분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뭐 참석 대비 셀트리온은 97%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5% 높은 참석 비율로 이 합병 관련되는 계약은 뭐 일단 승인이 되었고요 전체 억울건 대비해서 참석 및 찬성 비율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11월 13일까지 예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되는 여부가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 이후까지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이제 주가가 또 방향성을 낼 수 있는 오늘의 엄봉의 의미는 그때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뭐 알린 어떤 캔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15만원대에서 얼마만큼 계리를 줄이면서 주식매수청구권 관련된 어떤 부담을 없애야 되겠죠 만약에 계리가 벌어져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또 저번처럼 13만원대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주식매수청구권 그게 계속 부담이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 국민연금 관련된 이 부분에 어떤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때까지 또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아예 위로 올라가서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이유로 합병권에 대한 기각의사를 밝힌 것도 주가상황은 이게 가장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 합병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1조가 넘어도 이제 반드시 돌파해내겠다고 강한 워딩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뭐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잡힌다 그것도 우스운 꼴이다 무조건 간철하겠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 요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P 관련되는 부분에서 5,500억 정도의 단기차익금 증가를 결정을 주총 직후에 바로 또 이사 열어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주가는 수구받박을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 이 합병에서 이제 신주를 받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이제 3,599억 인데요 내년 1월 4일부로 이 부분은 소가 간답니다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 하면서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또 이제 다른 매체에서 보면 오늘이 주주들이 즐거운 축제가 되는데 지금 주주들이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70% 80% 지금 빠져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이번에 합병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회사의 어떤 방향성은 제대로 된 어떤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렇다는 것들을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제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요 그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이 경영 승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시라든지 시장 친화적인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전략들이 좀 더 세련되게 나와야 합병의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도 어떻게 빨리 반영되느냐 천천히 반영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방에서 임시주총을 보고 있으려 하다가 열불이 나서 왔다 이런 어떤 자극적인 멘트들은 지금은 시장에서 별로 안 먹혀 들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초기 이제 2010년대 2011년도 12년도 이런 어떤 워딩 정도니까요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향후에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좀 선제적으로 주가가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좋을 수 있을 때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좀 해주는 것이 중요했다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것보다요 이제 매도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뒤늦은 감들이 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있었죠 그리고 그 향후에 이제 합병 이후에는 그 회사가 이야기 하듯이 그리고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야기했듯이 원가 경쟁력 관련 요 부분들은 이제 재고가 소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헬스케어에 어떤 재고가 소진되는 부분을 빠르게 하는 어떤 부분의 역량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 이야기 되었던 그 합병 이후에 이제 신약 관련되는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합병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진행이 그 주가 회복에 좀 도움되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30년 12조와 글로벌 빅파머의 어떤 도약들 이런 어떤 장기 비전도 중요한데요 2024년도 2025년도에 지금보다 훨씬 좋은 어떤 펀드멘탈 그리고 오피마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가셔야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셀트리온이 2019년도 20년도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코로나로 유동성과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급등했던 시기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거래량도 이제 줄어져 있는 상태니까 다시 일단 이런 어떤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가 된다면 그때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이 장기 박스권인 20만원을 벗어나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합병 이후에는 제대로 된 어떤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컨텐츠 점표를 준비한 어떤 셀트리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을 뭐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자들도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처럼 이제 수급이 추세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회사가 말하는 비유와 투자 주체 의견의 어떤 계리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지 IR도 더 열심히 하고 시장에 좀 우호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 어려움들을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빠졌던 은봉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양봉 그러니까 13만원대 빠졌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일단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주식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하느냐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